여러분, 순양순양! 오늘 먹을 음식은 한식입니다. 여기는 실비김치랑 여기는 계란후라이 반숙 여기 흰밥 그리고 이거는 통스팸이에요. 치즈계란찜이고요. 조미김이랑 매어맥 음료는 요구르트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치즈계란찜이 간 진짜 잘되는데? 세워놓고 먹을게요 소스 소스 고추가 넣기 고추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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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소스 감자튀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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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에 첫 입에 찬양이 하네요 요리가 지금 부족해서 먹으니까 países 먹어도 맛있어요 소리도 너무 맛있었어요 입안에서 시원한 건 회복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맛 정말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썰어서 먹을게요 들고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썰어서 먹을게요 맞아요 초코 음? aceax.com 사진 찍어야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파크 치킨은 제가 치킨과 같은 간식을 먹었지만 나랑 생각보다 친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치킨과 면을 먹었지만 속에 당근이 조금란이 좀 따라서 맛있게 먹기 좋은것 같기도 하고 점점 더 맛있네요 먹기 좋은 식감 내 입은 찰떡 오늘의 제목은 아주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흑흑 안돼 필수 매콤해서 먹어서 들어가면 초콜릿 엄청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우유 마음이 다 먹어야해 너무 맛있어 오유 앗 이건 incluso 이걸 찍고 시간대요 라인당 매콤하고 엉뚱 집념이 전혀서만 먹으면 좋지 않나요? 몇가지 단단한 비하기가 더 편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도땡은 배가 너무 맛있엉 $%&%$%&%%%$&%%%&%$% 저는 매콤한 간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게요 저는 매콤한 간장도 먹어서 맛있어서 먹어야지 이 식사는 맛있는 간장과 함께 먹었어요 아삭아삭 이건 고소한 맛 잘게 넣어주네요 너무 고소하고 남은 뭉클 꼭 먹으면 고소하면 저는 직접 먹으면 좋고요 나는 락 타르기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먹는 것 같아요 나는 락 타르기 난 락 타르기 다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아요 맛있게 먹어도 좋겠어요 정말 좋은 치즈 정말 맛있었어요 욕심 그럼 오늘도 잡습니다. 안녕